전 sagging 어 아이스박스 갑시다 언제까지 숨을 참을 수 있어요 아니 바이폭 2염막 맞아요 이맵 2염막 좋아요 원타격은 좋아요 예? 여기 이맵 타격대 아예 없어도 괜찮아요 야 3염막은 좀 아닌 거 같아 아 3염막은 좀 아닌 거 같아 타격대 없어도 돼 이맵 노타격 예? 어어? 어 진짜? 상대 땅 따 먹기 좋아? 아 오케오케 감시자 납패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컴퓨터 좀 봐주세요 아 뭐야 고민이시죠? 아니 지금 제가 60Hz짜리 모니터를 쓰는데 144를 바꿀 게 아니에요 바꿔야죠 지금 60Hz 쓰면 경쟁을 들어오신 거예요? 너무 하신데? 발소리 BBB AB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레인업 보여요 여기 셋 B 셋 음 나이스 나이스 상대 점수인가보야 뭐니? 점수인가보야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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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즈 화이트 B 발소리 없어요 에이 음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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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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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긴장할 뻔했네 헉 대사 그대로야 순간 긴장할 뻔했다 공수 교대전 아 못 이겨 공수 아 근데 상대 4애들인데 6 대 6이면 나쁘지 않아요 공수 교대전 내가 닉스도 없어 상상하다 오오? B도 전쟁 나왔어요 미드랑 전쟁 나오면 그냥 헐 B? 디제트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끝 클러치 공격팀 승리 저거 닉스는 신고해야겠다 와 근데 4대 5인데도 힘들었다 게임이 난 진짜 한 섭에서 이제 열판 했는데 그중에 트롤을 두판이나 만났어요 와 트롤 만날 확률 20%? 미친 게임이네 다이아 나오기 시작한다 이볼까요? 겉미빵 넣고 oding 넣어져 plat 로제 찰빼 타임 어색 디제트 오오 아 아 . 어 아 아 세 이 이 장 아 공격팀 승리 에이븐 4엔드 쒸네 그냥 캐리 부탁드릴게요 인생 처음으로 타격해본다고? 왜? 자극제 삽니다 저격인가 보네 이 제트신은 뭐야 두 명 저격 뭐야 아니 어떻게 저격하냐고 타이밍을 못 보게 해놨는데 여기 자극제 간다 시압 돌탄 처치 완료 호! 저춘이 한 명 남았습니다 시야 차단 사이트 나이스 사이트 D 레이너 저춘이 한 명 남았습니다 총만 빠져 나이스 보여줘 젠민이 초월 젠민이 보여줘 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면 보게 끄덕이세요 빨리 보고 있잖아 어? 안 보고 있네 오으~~ 아 ㅅㄹ 보고 있잖아 어! 아! 나 뒤에 에이 쇼트 트겐 피엑스! 기다리 기다려 레이나의 통과 보여줘 기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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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나이스 하루마다 봐야 줘야돼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왜 실제로 쏘면 계속 연산을 갈기냐고 아 여기 배그 아니라고 왜 배그처럼 플레이를 하는 거야 계속 나 왜 이렇게 잘하지? 왜 이렇게 잘하지? 1, 4, 2 하하 CT 조심 아군이 한 명 남았어 미안 리만 빼서 공수자 히히 히히 하늘이 열린다 나이스 이게 바로 브릴피스 아! 아이고 레이나 70 캐리 아 이거 내가 다 했다 이거 나이스 아 근데 솔직히 두 번째 낳는 거 개뽀럭이었다 아 이거 어제 챙겼다 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기다려 이제 제때 어디 이제 말려도 돼 조금 아쉬운데? 여기 자극제 신호기 아 80 80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열가수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열가수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빠빈 빠빈 아 이 챔피언스 이 총이 진짜 개맛이 있는 거 같아 아니 이거 다시 이거 못사여 이거 한정판이야? 이게 진짜 개맛이거든? 아 글리치팝이야 챔피언스가 아니네 챔피언스도 좋습니다 글팝도 좋고 챔피언스도 좋고 암하튼 비슷해 암하튼 비슷해 암하튼 비슷해 중단이 필요해 하늘이 열린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파이프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저지다 저지다 나이스 나이스? 어땠어 바로 3킬 때려버린 거 같아 오케이 아직도 어땠시네요? 제형 기몰라에 4킬 때리고 올게 아 나쁘지 않았는데 연장 만들고 만들고 하면 돼 어? 내가 왜 맨 위에 있지? 빠질 말 소리 야 라스트 둘 다 개피 다 5킬 가리기 셈 나이스 나이스 간다 간다 나이스 나이스 GG 캐리 이제 내가 다 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업신이 14개 업신이 14개 풀딱스 오 이거 2단승 그럼 두 번 하면 다이아잖아 이제 큐 돌리면 다이아 걸리겠는데? 나의 플레이와 상대의 플레이 둘 다 피드백하네 괴물신인 눈쟁이 그냥 괴물임 이제 햄버거 먹은 눈쟁이 골드 갈비에 밥까지 먹은 눈쟁이 탄수화물 섭취한 눈쟁이 플레